아아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겨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상황극이 아닌 오늘은 마검탈추맵을 준비해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건데 한 몇 개월 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이 할 잉여맨들 소개하면서 오늘 마검탈추맵을 진행해보죠! 안녕하세요 봄요맨님! 안녕 스칼리? 오늘 정말 스킨이 이쁘시네요 스칼리 저는 비밀요원이에요 오늘 비밀요원 컨셉이야? 딱 봐도 비밀요원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얼굴부터 얼굴만 가리면 잉여맨인데 그냥? 얘기를 하지마. 자 그리고 오늘 요로르님 모셔봤어 안녕하세요 요로르님 어? 왜 우는거니 딸아? 녹화시작전에 여VE님이 막 나한테 막 욕하고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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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녹화 시작하게 되네 내가 요로님한테 욕을 했다고요? 요로야 티내지 말고 웃으랬잖아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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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여러분 장난인 거 아시죠? 웃어 장난이 아니야 요로야 웃으랬잖니 됐다 자 그럼 탈취앱을 시작해볼까요? 내가 탈취앱 네 식료 분이 만들어주셨고요 낙엄탈취앱입니다 이름은 내가 탈취앱을 한번 만들어봄 하는 법은 매우 베리베리 간단해 하는 법은 벽에 써있어 내 탈취앱은 병맛이야 고로 정답이 아닌 것이 정답이지 내 탈취앱에는 마검이 있어 잘해봐 이상짓하면 죽어 레버는 언제나 흑요소 설치하면 돼 그럼 그거 해볼까 우리 한번 그러자 아 우리 방에 갇혔네 그럼 여기 레버 어 레버로 찾아야겠다 내가 봤을땐 제작자는 최소 중2 아 중2병 어 중2병을 벗어난지 얼마 안되네 중3 어? 어? 아니 어 잠깐만 잠시만요 하하하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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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빛나는걸 갖고 계시다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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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거짓말이야 저건 거짓말이라고 자아 아 아 아 아 저 레버 구했습니다 또 마우 없을걸 예예예 뭐야 아 맞습니다 아니 위에 상자가 있잖아 어 뭐야 상자 있다고 어디서 먹을래 하하하하 열어래 열어야 가자 가자 열어야 열어야 기딘인데 야 뭐야 너 왜 여기서 나와 도망가려고 이번엔 가벼운 점프앱입니다 방해하는게 있었네 요루룩 다시와 할수있다 요루 할수있다 요루 점프를 잘한다 과연 잘할거지 내려 다시와 재미를 봐야될거같애 나는 저기요 요루룩온다 실패 제모탑 제모탑 있습니다 이중에 항공한 길이다 엔더진주로 잘찾아봐 남자라면? 남자라면 1번 남자라면 1번 으아악 ㅋㅋㅋㅋ ㅋㅋㅋㅋ 여기가 아니었구만 어 저기 봉투가구 나는 그러면은 어...왜왜왜왜 여기 길이야 아 진짜? 봐봐 여기 봐봐 나 이름표 보이지 아...아...아 뜨거 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 뜨거워! 야야 죽었잖아! 너무 뜨거워! 어디서 거짓말을 쳐가지고 거짓말하는 녀석은 내가 이 마검으로 그냥 배워버리겠어 아니 근데 마검 어딨지? 마검 있어야 되는데 유루루님! 네! 우리 중에는 그래도 그나마 여자 아닙니까? 그나마? 그나마... 아 주인공은 역시 중간 아니겠습니까? 오! 유루루의 초! 믿어보겠습니다! 사복죠! 난 유루루 머리를 밟기 위해서 언제나 스포츠 라이트를 받는 법? 여기 길이야 길! 여기 길! 진짜 길인데? 에이 거짓말! 뭐야? 유루루루 아까 불타는 거 내가 봤어 니네 마검을 아예 못찾는구나? 으아악! 이게 뭔냐! 잔잔찔어 이럴수가 어이 이봐 이... 어이 위험해! 어이 봄수님! 어 빨리 길 찾아오란 말이에요! 빨리 뭐하는 거야 빨리 알겠습니다! 빨리 찾아오란 말이에요 아휴... 그... 봄수님! 봄수님 제가 길을 알 것 같습니다! 어디 저... 이 첫 번째가 아닐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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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찾은 거구나! 마검을! 어허허헉.' 오허허... 당연하지! 어합! 엏! 아 살았어 진짜! 어 맞네! 이 녀석! 이 녀석! 둘 중 나한테 애교를 잘 떠는 사람만 살려주지! 봉수부터 해봐! 봉수부터 해봐!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 아유 귀여워서 볼을 꼬집어져야겠네? 너 뭐야 그냥 죽어! 빨리 가자! 됐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뭐야? 요루루는 실제로 귀여울까? 라는 질문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역할이 아닌 저는 당당히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밀어주세요! 아닙니다! 가볼까요? 아니야! 어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아 여기야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맞다? 진짜! 여기! 아 여기 형님 내려봐요 내려봐요 아 어휴 자기 입으로 맞다고 해 야! 게임으로 남편! 아 누가 가도 저기잖아요! 자기 입으로 맞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맞아 무슨 일 있어도 난 여기 가야겠어 야 여기 3번째 정답이야 진짜 한번 읽어봐 니가 읽어봐 I can fly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게 왜니? 더 귀엽다 정답이구나 정답이구나 이거 아니야! 아 진짜 정답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 뭐야 여기야 이녀맨이 귀엽긴 무슨 여기 왔다니까 이녀맨이 좀 귀엽긴 한데 어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어 여기 답있데요 어? 이거야 이거 요구루 딱 귀엽다 야 요루루 어? 야 기다려 봐 봄수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 요루루가 정말 하하 정말 뻔뻔하게도 뻔뻔하게도 자기 입으로 어? 요루루는 실제로 귀여울까 정답은 돼 맞다려갔어 요루 딱 귀엽다 정말 뻔뻔하지 않니? 지금 죽이러 갑니다 요구루 딱 귀엽다 지금 랩! 뻔뻔한 녀석이거든 죽어줘야겠어. 너무 짱 죽다. 이 맵이 저희를 위해 만든 맵이군요. 이번엔 협동이라네. 협동을 잘해서 용암을 건너보자. 힌트는 물과 용암인데? 요리야, 요리야. 이거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사봐, 여기 사봐, 여기 사봐. 밀치기거든, 밀치기, 밀치기. 아, 그 자리에서 죽여야겠다. 아, 약하네. 아, 뭐하려고요. 밀치기 못했어도 될 줄 알았지. 봄수님, 봄수님 제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정답. 봄수 삼아. 정답. 예. 봄수가 오늘 왕이니까 제가 제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잘 봐주세요, 봄수님. 저를 확실히 한번 말해보십시오. 저 진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만 믿어주세요, 봄수님. 이거는 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뭐로 가는 거야, 그럼. 잠시만요. 리소스페이 앞에서 지금 이상한 걸로 보이네요. 자, 이걸로, 봄수님 여기 탑승하십쇼. 자. 어? 네. 어? 이거, 혹시 그거 아냐? 뭐요? 그, 환찬끼러 가는 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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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수 타고 가는 거라니까. 저거 있어. 이거 어떻게 봄수 타고 가, 이거를. 안 날끼잖아. 갑시다. 요로야. 네. 이거 탈래, 죽을래. 타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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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무서운 녀석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지능적으로 죽이고 있어. 하하하하 잘 가야지. 하하하하 오잉. 뭐야. 어, 요로야. 위험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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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봄수님 나. 올라오고 싶어? 하하하하하 올라오고 싶어? 하하하하 봄수님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빌어봐, 빌어보라고. 봄수님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선물을 받으십쇼. 하하하하 나도 덤보라 하나 준비했지 덤보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올라와 주십시오 아 올라와 뭐야 못 올라와 올라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봉수는 무엇을 잘할까 자 볼까 애교 애교 한번 물어보세요 확인 좀 해보게 애교 좀 아아 오빠 아아 아닌거 같은데 이건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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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 이거 이거 뭔데 뭔데 이거 이거 여자친구 만들기 확신하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친구 만들기는 아니었군요 아냐아냐 평생 못해 아 평생 못할거 같은데 내가 봐도 어 이호연님 왜요 저 손에 마검이 다 날아갔습니다 여자친구 권력이 떨어졌구만 어 내가 볼 때는 요로로 괴롭히기를 잘하지 않나 맞습니다 어 뭐야 진짜 답이야? 진짜 답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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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수가 근데 좀 섹시하긴 하더라고 섹시함으로 들어가겠어 간다 섹시함 어 뭐야 어 어 어 가미들 걸렸다 딱 보니까 가미들 걸렸다 딱 보니까 가미들 가미들 잘가야지 한다 야 뭐가 정답이야 그럼 아 근데 딱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 잘생김을 잘하나? 아니야 내가 보기엔 욕이야 뭐 욕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욕 봉수 욕한적 없는데 봉수야 니가 너가 잘생김 들어가 봐 어 여기 뭐가 있네 여기 뭐가 있네 여기 뭐가 있네 누구이네 뭐야 뭐야 너 뭐야 저기요 왜요 아니 갇혔잖아 저기요 저거 외롭겠다 야 내가 이 방을 바꿔줄게 평생 솔로방으로 안돼 여자친구 없이 거기서 평생 솔로로 남아라 살려주세요 얼굴은 모자이크 해줄게 내가 표지판으로 하하하하하 아 이거 정답 욕이네 노루가 가고 있어 욕이야 진짜 욕이야 욕이었어 욕을 잘하 이거 제작자가 누구죠? 모르겠네요 그래도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잘 알죠? 누구지 아는 녀석인가 나를? 남자는 한 방이지 자 이거 조작키를 바꿔야겠어 다일링이기도 그러면 먼저 가서 야야야 그렇게 망쳐놓으면 나는 어떻게 가니 아악 뭐야 둘 다 떨어진 거야 진짜 망쳐가다가 다 자 정렬야 가겠습니다 봉수가 떨어졌다 야야 봉소흥은 밀쳐 봉소흥은 밀쳐 유루를 보내려고 했는데 너희들 할 수 있을까? 봉소흥은 밀쳐 봉소흥은 밀쳐 자 밀쳐 밀쳐 지금이야 지금이야 밀쳐 아깝다 아깝다 밀실 수 있었는데 아니 이런데로 안 뒤져봤군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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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거기 안써? 여기 너무 길어요 사다리가 너무 길어요 여기서 마검을 가지고 있는건가? 유루루 일로와봐 가만있어봐 내 발 냄새 맡아봐 냄새가 좋은지 안좋은건지 좋아? 아쏙은 꼬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떤 냄새가 나나? 내 발 냄새에서 아 마치 지독대님의 머리냄새가 맛있다고 말하는게 좋을것이야 간짝의 오줌냄새가 납니다 고양이 오줌 냄새납니다 요르르군이요 한번올라가보게 내가 발냄새만 맡아보겠네 요르르군에 정말 썩은냄새나난거 음식물쓰레기냄새내어 아우! 아이고 뭐이... 여보세요 거 경찰이죠? 지금 25살 남성이 18세 여고생의 발을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잡아가 주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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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프해 왜 아프해 왜 아프지 왜 아픈 거니 나 왜 아퍼? 뭐야 마음이 많이 아파 어 잠깐만 여기 먼저 가면 있을 거 같은데? 어 그치 마검이 있겠지 먼저 가면 당연히 있겠지 그러면 내가 먼저... 어 잠깐만 저기에서 화살이 거짓 아유 맨예 아유 사랑하며 먼저 갈 수 있을까? 왜 잘... 뭐야! 여로! 안돼! 잘가라 이따맨! 여로 아주 잘했어 내가 왕이 되면은 아주 특진 특진을 시켜주지 잘 부탁드립니다요 여로는 근데 점프는 못하면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어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어 여로는 점프는 못하네 야 나 잘해 어 뭐야! 뭐야!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음... 요리야 가고 싶어? 아... 알... 알지 않습니까? 뭐로 알아? 뭐로 알아? 아 저는 말은 알아서... 핑켜! 아유... 잘 가야지 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멈추세요 멈추세요 왜왜왜왜 무슨 일이세요? 한 칸 갈 때마다 봉수의 장점 하나씩을 말해야 됩니다 이럴수가... 봉수의 좋은 점을 말해야 된다니 좋은 점을 하나 말하지 봉수는 잘생겼다 음... 나 좋아 봉수는 못생겼다 이녀석 장점 말하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로는 빨리 해봐 빨리 말해 장점 말하고 가 참아 거짓말은 못하셨습니다 이녀석 정말 솔직하나 여러분 그 정도란 말이지 거기서 경찰관이 되겠어 봉수님 그만 가겠습니다 봉수님 그만 가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봉수님 잠깐 너무 그거 영혼이 없었는데 아 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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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 만만세 영혼이 영혼이 어어 쓰지 마세요 요르르님께서 봉수님을 찬양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쏴야됩니다 아 봉수님 와도 갈되고 아악 실력이 안되네 그래도 너는 너는 욕하면서 가도 될 것 같아 뭐다 뭐다 요르는 욕하면서 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나 정말 잘하는데 핫 핫 봉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만 갑니다 그렇게 어려운 로트로 간단 말이야 좀 쉬운 로트가 있나요? 근데 목둑지가 어디에요? 요기 아니에요 목둑지 이 아래 아닌가요? 그 아래 아닌가? 거기 아니지 않나? 어디야? 목둑지가 여기 여기 카트 타고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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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타고 오는거 아닐까? 거기 가봐 거기 가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가볼게요 요르는 오고있나요? 오고있는거 맞죠? 아 제가 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제가 너무 너무 죽여서 못오나봐요 아 니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니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너무 죽였나? 어 너무 죽였나본데 일로 가서 거기서 결국 결국 요기예요 어? 뭐야? 어? 요르는 카트 타고 카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여론님 여론님 네 카트 가지러 가셔야죠 아하하하하 지형으로 пог해 너무하자구 용암으로 가지러 가란 말이야 한도-오 tide 아어어어 아어어어엘 아어어어어어엘 아 아어어어 아이 염 미니 발짝 prima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 ai 요를데온 아닙니다 그런거 아니에요 아 Fair 요로르대온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에요 그 도깨비에서.. 조용히 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도깨비에서 나오는 공유를 닮았다는 소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 여기로 통과하려면 공유 닮았다는 소리를 하셔야 돼요 뭔 소리 하는거야 빨리 말해 공으로 시작하는 말이야 아니야구 안되겠다 그러면은 안되겠군 잉여맨으로 사명실을 지어봐라 재미있게 말이지 잠깐만 빨리 봐라 안하겠다는거야 안하겠다는거야 빨리해라 잉 잉여맨님은 잉여맨님은 여 여 내가 솔로인걸 저 하겠습니다 잉 잉여맨님은 여 여전히 맨 내가 탈모인걸 말한거야 방수에서 개방차 넌 뭐야 요로로 이거 받아 가서 봉수를 죽이고와라 봉수를 죽이고와라 요로로 너 녀석 너 이 자식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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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죽이고 가만두지 않겠어 반드시 아아아아아아악 너무합니다 죽은거야 쟤? 알아서 죽어버리는걸? 죽지 않는구만 갑옷이 너무 쎄서 그럴걸 벅이 너무 쎄서 자 이거 덜 외워 깨압니다 헉 야 봉 유로로가 무서운 나무쓰있고 우리 뒤를 쫓고있어 이리 자식들 엉먹이는 내려주겠어 안 돼 저렇게 못생겨레가 못생겨레가 쫓아오다리 잠깐만 그만 쫄지 않겠어 왜? 왜? 무슨 일이야? 길이 끊겼습니다. 제대로 테스트를 안 해본 모양입니다 제작자가. 아니야 저 옆에 버튼 있잖아? 어 그러네. 어허. 불법의 냄새가 나는군. 어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침착하세요. 침착하십시오. 어어 어어 내 옆에 동류가 죽었어. 아아아아악. 불법의 냄새. 아아아아. 나는 불법을 못 참지를 못하지. 뭐야 아예 못 오잖아.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러면 점프를 하면 안돼요. 물에. 물에 들어갈 때. 점프하면 안됩니다. 점프하면 안돼요. 스페이스발 꼭 눌러야겠죠. 근데? 호우. 아아아아악. 이거 어려운데? 어. 걸어갈 수가 있잖아. 어 안녕하세요. 어 걸어가시게요? 예예. 산책 좀 할려구요 산책 좀. 돌아와 봄수몬. 돌아와 봄수몬. 가자. 여기구만. 고고. 하나 둘 셋.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뛰어. 하나 둘 셋. 고. 안 누르거지롱.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눌러드릴게요. 아냐아냐. 뭐야? 나 뿌시시시사하는데. 야 됐다. 아 이거 어떻게 할 줄 알았어. 장, 장장 없잖아. 하늘이니까 없지않을까? 없지않아? 아 이거 진짜 어려운거야? 여기 진짜. 그냥 TP 타시는게. 훨씬 더 나을거 같군요. 아악! 여기 울타라에서는 TP가 안됩니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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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진짜 이거. 오랜만하니까. 잘 못할거 같애. 나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니! 아니! 어딜 왔어 어딜. 순간이동. 됐다. 야 이거 진짜. 오랜만하니까 진짜 어려워. 간만에 느껴보는. 어려움이야.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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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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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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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가 미쳤어요 여기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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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그거네 딱 이렇게 하고 맞을 때 쯤에 점프해서 야 이거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렵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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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네 요리님 네 요리님 마감 가진 분이 그렇게 뒤에 계시면 어떡해요 요리님 티피하세요 그냥 티피하세요 어려우면 티피해도 됩니다 여기다 깨보세요 여기 한번 깨보세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앞으로 간 다음에 점프하는 걱정 아 지금이야 아 진짜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워 아 점프를 했는데 카트를 한번 못 찾았다 부시는거야 이런 방법이 그래도 못할 사람은 못해요 아아 카트가 너무 빨리 움직여 야야 니가 타는 우리는 어쩌라고 요리님 내가 밀쳐줄게 점프해봐 진짜 나 밀쳐줄게 아 진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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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가지 좋았어 좋았어 자 많이 깔아드리죠 이렇게 많이 아악 자 그래도 못 온다고 요리님은 못 오실거 같군요 야 이거 이거 타면 빨리 막아 이거 타 이거 아 이거 야 이거 같아 이거 이거 진짜 된다 아 이거 진짜 돼 이거 진짜 돼 가 와 이거 진짜 된다 응 안 돼 안 되나 어 왜 안 돼 아니 안 되나 본데 내가 한번 해봐야지 진짜 안 되나 이거 헉 아 됐는데 어 왜 나면 안 되자 막 오르가 뭔디 핫 빨리 오세요 요리님 아 갈 수 있습니다 요리님 도전 오 왔어 왔어 도전 빨리 와 빨리 와 이 정도면 할 수 있네 빨리 와 빨리 와 요리님이 잘 하시네 그래도 어 당연하죠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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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왔다 왔다 하나 둘 셋 고 아악 아 요리님 못 하시네 저렇게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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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 하하 됐다 이 순경 개수입니다 뭐죠? 수고했다 이제 활대전이다 이게 뭐죠? 활대전이라고? 활루 팀 블루 팀 그러면은 요리님 혼자 팀 하세요? 블루 팀에서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아 이거 마검인가? 아닌데? 싸운거구나? 그냥 무한만 달려있어 근데 요루루가 그거야 마검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쟤 마검이잖아 잠깐만 우리 힘들걸? 근데 쟤 못하는데 넌 어 맞췄어 맞췄어 아 아 아 뭐야 너 혹시 야 도망가야돼 도망쳐야돼 도망쳐야돼 요리님 혹시 전생에 고슴도치였나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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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요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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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무시해 무시해 나도 왜 끊을래 야 야 근데 이거 끝난거잖아 그치? 끝이야? 끝이잖아 이게 엔딩 아냐? 뭐? 이게 엔딩 아냐 이거? 엔딩 엔딩 맞네요 네 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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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수님 봄수님 제가 신경을 보여드릴게요 다 이리로 와보세요 아 자 이거 있죠? 이거 보이죠? 네 이 유리 보이죠? 평범해보이죠? 이거 봐봐요 자 제가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들어보세요 한 번씩 다 자 평범하죠? 네 저 때려보세요 때려보세요 요리한테 줘보세요 응? 응 아직 평범하군요 저한테 주세요 이제 자 자 어 뭐지? 어 으응응 아 아 됐다 됐다 네 유리가 유리가 번쩍하고 빛났다 야야야 이거 그냥 우리 마공전 한 번 하고 끝내자 자 받어 이걸 때려넣 됐다 자 덤비자 하나 자 아 이런 게임이 있을 때 이 누구부터 이렇게 дев 아니야 아니 아니야 파이팅 아무것도 못해 보고실래 뭐야 가자 가자 남자 일찍선 남자 일찍선 남자 일찍 선 남자 일찍선 jotka 꼽꼽 footprints 어? 마검이 없어 꼽꼽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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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 intens 꼽 있는대로 해 그럼 잘сы! 정 GEAR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해본 마검탈취미 끝이 나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щобiver감사구요 여러분들 안녕하겠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